강프로입니다. HLB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안하고 갈 수 없죠.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신약 승인이 어렵다 뭐 그런 내용인데 주가가 장중에 한 20% 정도까지 빠지고 HLB, HLB 제약, 생명과학까지 상당히 변동폭이 커졌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일단 저는 오늘 보유를 하고 있다가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다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도를 한 거고 그 타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는지 그 내용까지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요즘에 너무 말만 해요. 자기가 어떻게 매매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말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일단 제가 인증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회를 누르고 있는데 이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이 내용은요. 키움증권에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차트 화면이고요. 1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거의 한 두 달 반 정도 동안 제가 134%의 계좌 수익을 냈습니다. 실제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구독자 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계좌 수익을 오픈하는 이유는 손실난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종목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종목 관련돼서 내가 만약에 이해가 된다 그러면 다른 종목에서도 또는 혼자서도 충분히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 화면 키움증권의 0606 화면이죠. 제 매매 타점이 나오는 화면인데 내용 한번 보시면 에브리봇이 있고요. 제가 2월 초에 공략을 했고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47% 수익을 냈죠. 자 이런 수익이 가능한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 그러면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했을 때 이런 47% 수익을 일주일 정도 만에 내가 얻어낼 수 있다. 그쵸? 그리고 그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게 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STI 이건 어저께네요. 오늘 STI, 이렌시스 이렇게 두 종목이 진행됐는데 이 내용도 한번 보면 STI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오늘 장중고가가 한 10% 정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은 거의 0.5% 상승 구간이니까 보압권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보유 중이에요. 그쵸? 왜? 신고가 구간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HLB는 어떻게 됐을까요? HLB는 오늘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그쵸? 거의 뭐 비슷한 가격이에요. 지금 매도를 했는데 오늘 매도한 수익 구간이 18%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1월달에 그쵸? 이런 식으로 매매한 경우가 있고 제가 31%의 수익을 냈어요. 근데 이 구간도 그렇고요. 여기 올라와서 매수한 구간도 그렇고 모두 다 뭡니까? 신고가 이후에 나오는 눌림목에서 돌파 구간에서 내가 공략을 한 거다. 이게 전부예요. 그쵸? 이거 말고도 HLB 제약, 그쵸? 매수해서 오늘 매도한 것까지 19%의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HLB 생명과학, 자 이날 매수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오늘 매도한 결과 12%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회사 측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타점이라는 거죠. 주식은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 매매하기 어렵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돈은 안 받아요. 근데 구독과 좋아요. 요건 받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증은 요정도 하면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어떤 류의 종목을 하고 있는지까지 제가 다 보여드렸죠. 자 그러니까 요 내용을 토대로 제가 HLB를 포함해서 그쵸 관련된 종목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내용 시작합니다. 진짜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죠.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HLB는 12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3만원대에서 10만원까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HLB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항상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10조에요. 10조. 10조가 뭐냐. 10조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국 바이오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에요. 그 이상 가려면 실적을 내야 됩니다. 근데 주가는 선반영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실적을 내기 전에 주가가 먼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적을 확인하고 가격대를 지킬지 말지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10조라는 건 새로운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시작점에서 찌라시에 의해서 오늘 변동폭이 커집니다. 자 보세요. HLB에서 직접 공지를 올린 겁니다. 오늘 13시 28분에 공지가 나온 거예요. 신약 승인 어렵다.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각종 찌라시에 대한 회사의 입장. 자 단연코 회사의 신약 승인 과정에 변수가 생긴 건 없다. 이 시간 현재 우리는 여전히 신약 승인을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의 악성 루머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나 어떤 의도에서건 회사를 음해하려는 악성 루머에 현혹됨으로써 개인의 재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긴급히 공지를 올린다. 그리고 이 루머 유포자에 대해서는 주주연대와 함께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자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맞다 틀리다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주가에 엄청난 관심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ESG부터 시작해서 주주친화 정책을 정부단에서 밀고 있죠. 그렇죠. 주가의 오너가 관심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냅니다. 만약에 진양곤 회장님이 HLB를 포함해서 관련된 주식들 있죠. 자회사들. 기업들의 주가에 관심이 없었다면 장담컨대 이 구간대가 한 3조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 한 3만원 전후에서 등락을 보였던 거 3조원의 주가를 유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3조원의 주가를.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우리는 투자자예요. 투자자는 정말 냉정해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HLB를 포함해서 성장성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내가 무한정 보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효율을 따지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다는 거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근거는 주식이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회사 측의 공지를 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회사에서 주가에 관심이 아주 많다. 오케이.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근데 보세요. 단연코 회사의 신약승인 과정에 변수가 생긴 건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3만원부터 10만원까지 올라왔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10만원부터 아니 아니 10조부터 그게 대략 한 10만원 정도 돼요. 10조부터 새로운 시작점이 열린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쵸. 자 그럼 답 다 나왔죠. 주가가 먼저 반영하고 있고 10조부터 새로운 시작점이 열리면 그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가격들을 찾자.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이게 끝이에요. 주식시장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토대로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내용처럼 제가 자 HLB 이런 식으로 매매를 이어 온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왜 매도했느냐. 전 다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고 수익 구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쵸. 이것뿐이 아니라 HLB 제약 생명과학까지도 충분한 수익을 냈죠. HLB를 이 구간에서 살라고 했더니 가격대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고 HLB를 또 사자니 가격대가 부담스러웠어요. 먼저 갔으니까. 그쵸. 괴리가 생겼잖아요. 그 괴리를 내가 채우고 나서 많은 금액을 넣었을 때 부담 요인 즉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HLB 제약과 생명과학으로 제가 자금을 퍼뜨려 놓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9%의 수익을 또 얻었어요. 그쵸. 그리고 그런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진행하고 있고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할 때 입장하시면 되고 돈은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죠. 그러기 위해선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뭔가요? 지금 바이오 섹터가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이 되겠는가? 자 제가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HLB 12월달에 신고가 같죠? 그러면서 시세가 시작한다는 신호탄을 알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른 종목들 한번 볼까요? 같은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레고캠 바이오 어때요? 12월달 신고가 같죠? 여기 정확하게 그리고 알테오젠 어때요? 12월달 신고가 같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12월달 신고가 같죠? 내용은 다 달라요. 알테오젠 머크와의 독점기약권 레고캠 바이오 2.2조짜리 기술소출 HLB야 뭐 다들 아실 거고 셀트리온은 합병권이 있고요. 다 내용은 다른데 다 동일한 구간에 간다는 거죠. 뭉쳐있는 상황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격을 잡는 첫 번째 단계가 되고 두 번째가 신고가 부분을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은 움직이기 때문에 타점이 되겠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그쵸? 가격대가 지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통방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렸죠? 타점에 대해서 그 실시간 타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시면 되고 다 돈 안 받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 정리를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가격이. 그럼 실적보다 가격이 빠르다는 거죠. 실적보다 가격이 빠르다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놈이 앞으로 강한 종목 즉 시장의 주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답 다 나왔죠?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된다. 그 다음에 실적이 확인되지 않거나 또는 호재거리로 돼 있었던 게 아예 아니다 싶었을 때는 폭락합니다. 하지만 올라간 다음에 폭락하죠. 그런 내용을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잡을 수 있는 타점을 다시 잡으면 돼요. 난 계속해서 수익권이니까. 그쵸? 그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업 오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렇죠.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